벌써 10월, 텍사스에도 가을이 왔습니다. 저희는 오늘 달래스 4th worth에 있는 Airfield Falls Conservation Park이라는 공원으로 놀러왔어요. 저희 둘만 왔었더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텐데 이렇게 애들 교육을 위해 안내판도 읽어보고 저희가 더 배워요. 해군 미사일 기지 같은 곳이었다나 봐요. 어? 여기는 육군이라고 써있네요. 어, 뭐지? 공동합작인가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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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 turn으로 돌아가자. 이제 이 길이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걸고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간다. 이렇게 보여요 너무 신기해 내가 이런 걸 촬영하다니 안녕 얘들아 응 애들이 스스로 내 앞으로 왔어 안녕 근데 진짜 가까이 왔다 와 10여 년이 지났는데 애기들은 바뀌고 근데 저 사람은 똑같네요 저 사람은 너무 귀여워 와우 우리 애기가 이렇게 어디 가나 물 옆으로 갖다 줄까? 여기 있다가 말라 죽을 것 같은데? 애기야 일로와 애기야 일로와 놀라지마 나한테 와 도와줄라 그러는 거야 물 나무 오 떨어뜨렸다 그래 한국인의 젓가락 난 한국 사람이니까 젓가락 한국이나 젓가락 할렐루야 이쪽에 하면 되겠다 잡총 여기는 풀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잖아 가자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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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 그 길 길은 길이라고 믿었던 내 어린 시절 어디로 가든 어떻게 가든 도착할 것 같던 내 종착점 달치 않는 휘발유를 가진 듯 잃지 않는 지도를 보는 듯 내 자신에 이끌려 내 자신을 끌어 잃고 나서 찾게 된 그 길 성령에 이끌려 내가 알게 된 참된 끝 달치 않는 진실의 그 길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뜻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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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듯 네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마음과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황의 마음을 대조해서 표현해 본 시였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